할렐루야 이제는 어느 분들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를 보면서 나무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무 시리즈를 좀 멈추고 꽃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닉네임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떤 나무 했었죠? 무화과나무 이렇게 참 잘하신다니까요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나뭇잎이 아주 더 컬은 나무였어요 그리고 가지가 옆으로 활짝 활짝 펼쳐지는 나무였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는 이 무화과나무 아래는 아주 시원한 쉴만한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원한 그늘 밑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토론하고 또 서로가 교제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된 것처럼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 하면 어디가 생각나야 될까요? 안디옥교회가 생각이 나야 되겠죠? 전주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또 말씀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는 그런 곳 바로 이곳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무화과나무 아래를 좀 살펴봤다면 한 가지 더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무화과나무가 은화과 나무라고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꽃이 겉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꽃이 숨어져 있어요 어디 숨어져 있냐 하면 무화과 봉우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봉우리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1mm에서 1.5mm 되는 무화과 말벌이 이렇게 여러 마리가 찾아와서 그곳을 구멍을 냅니다 그래서 구멍 안에 들어가서 바로 꽃가루 수정을 해서 그 안에 꽃을 피게 되는데 그 꽃이 바로 우리가 먹는 무화과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꽃을 먹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이 무화과나무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딱딱한 대리석 같은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깊게 닫혀져 있던 우리들을 누가 뚫어내셨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랑으로 뚫어내시고 또한 혀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로 그 성령님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나무다 고린도 소장 14절 말씀 한번 기억하고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 녹이시는 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지치지 않기 때문에 혹 우리는 지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지치지 않으시겠죠 우리를 뚫어내시고 우리를 녹이셔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라고 하는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나물까요? 자 포탈사이트에 치면 막 간판들이 막 올라와요 로뎀 한의원 로뎀 카페 로뎀 헤어 로뎀 치과 그냥 로뎀 다 붙였어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로뎀을 좋아하네요 이렇게 로뎀은 아마도 엘리아가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힘을 얻고 거기서 회복을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의미를 가지고 로뎀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로뎀 나무 로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로뎀 나무를 입에 담기도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하는 최악의 나무가 로뎀 나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일단 사진부터 볼까요? 이렇게 볼품이 없습니다 나무 같지도 않죠 그래서 식물과에 속해 있습니다 사리과에 속한 식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화이트 브룸 트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색의 빗자루 나무 이 흰색을 붙인 것은 5월달에 그래도 꽃이 피어요 하얀색 꽃이 핍니다 아름답게 그래서 하얀색 빗자루 나무라고도 영어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대쌀이 나무하고도 같아서 대쌀이 나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로뎀 나무 하면 볼품없고 보신듯이 이 로뎀 나무는 아까 처음 사진처럼 그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늘이 보인다고요? 여러분 그늘과 그림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늘은 돗자리를 펴고 한 시간 정도 누워있을 정도 돼야 그늘이에요 그런데 이 로뎀 나무는 그늘이 아니라 햇빛에 따라 30분마다 돗자리를 들고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그늘이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뎀 나무는 힘을 줄 수도 없고 또 트렁크처럼 목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집을 짓는 목재로도 사용될 수 없는 쓸모없음의 대명사이기도 하고요 로뎀 나무 히브리어로 로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궁창, 진흙탕 이제 로뎀 이름을 사용하기가 좀 껄끄러워졌죠? 하지만 반전이 있으니까 이 로뎀이 어떻게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로뎀 나무를 세 명과 연결을 하고 있어요 이 세 명의 인물들을 우리가 지금 연결해 보면서 이 로뎀 나무의 그 의미를 지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입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면 하갈과 이스마엘이에요 이렇게 쫓겨난 이유 다 아시죠?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장남이 이스마엘이 좀 컸다고 좀 혼을 내고 괴롭혔던 모양입니다 가정에 분열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는 거죠 어머니 하갈은 이스마엘을 들채웁고 물 한 가죽 부대에 채워서 광야로 쫓겨나왔습니다 그 쫓겨나온 광야 이름이 어디라고요? 예, 역시 똑똑하시네요 부엘세바, 부엘세바 위치를 지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딘가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경계선, 국경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 국경을 넘어가면 이집트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넘어갈 수도 없고 가장 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부엘세바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은 갈 데가 없어서 정처없이 지금 이 부엘세바의 광야를 정처없이 헤매고 있던 거죠 결국 15절에 보니까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에서 죽는 길뿐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식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었다 이 관목 덤불이 바로 로뎀 나무입니다 이 관목 덤불로 해석한 이유는 당시 성경학자들,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관목 덤불, 쌀이나무나 이렇게 그늘이 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그런 쓸모없은 나무들을 모아다가 그렇게 덤불처럼 쌓아둔 곳이에요 여기에 로뎀 나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기자는 아주 비참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상태를 어디 밑에 두었다 로뎀 나무 밑에 두었다라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문제 때문에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부모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의 그 안타까운 비참한 심정을 로뎀 나무와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난하면 누구 갖다 오르죠? 욕이죠 욕기 30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삶느니라 아멘 자 이 3절 4절의 상태를 보면 욕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 수 있죠 여기 지금 짠나무를 먹는다고 하는데 말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짠나물은 나물이라기보다는 떨기나무의 어떤 마른 잎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른 잎을 뜯었는데 그 마른 잎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대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의 뿌리는 아주 질겨서 딱딱해서 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을 사는 배두인들은 이 숯을 만들 때 꼭 대쌀의 나무 로뎀나무의 뿌리를 갖다가 숯을 만들 정도로 이 나무의 뿌리는 아주 딱딱하고 단단한 나무의 뿌리예요 그런데 욕이 지금 뭘 씹고 있다고요? 그 마른 잎 같은 그 잎을 씹고 있고 딱딱한 그 대쌀의 나무에 뿌리를 씹을 만큼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거죠? 아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왜 힘들어졌습니까? 갑자기 찾아온 자식의 죽음 경제적인 어려움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정말 폐가망신한 상태의 그 모습이 바로 욕입니다 또 세 번째 인물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엘리아입니다 엘리아의 고백을 좀 보실까요? 열한기상 19장 3절 4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하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엘리아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까지 온 이유는 이세벨이라고 한 한 지금 현재 여왕이기나 마찬가지고 왕비이기도 마찬가지고 아하왕의 아내니까요 이 여인의 사원들을 풀어내서 당신을 오늘 당장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여기까지 도망쳐왔는데 오직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많은 힘듦과 어려움과 또 850대 일로 싸웠던 그 사역의 지침과 인생에 좀 휴식이 필요했던 그 지친 마음 속에 지금 달려달려 어디까지 왔다고요? 예 3절에 보니까 엘리아도 부엘세바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엘세바 하면 도망자들이 모이는 곳인 것 같아요 지친 사람들이 숨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엘세바는 국경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들의 땅끝 우리들의 벼랑 끝을 설명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 부엘세바에서 사원을 두고 광야를 하루길 더 들어가는 걸 보면 사원까지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이 처절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늘도 없는 물도 흐르지도 않는 가장 서러운 상태를 로뎀나무와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 세 명의 모습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죠 천한 종의 자식들이기도 하고 또 거부인 요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도 한 이 세 명의 모습들은 바로 이 땅의 우리 모두를 지칭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갈처럼 자녀의 문제로 어떤 진짜 내가 힘쓸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배 문제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부딪힐 수도 있고 또 가족이 먼저 죽는 슬픔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요배 몸에 당한 것처럼 갑자기 얻은 병들도 있겠죠 엘리아처럼 사람들의 말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또한 인생을 최대 달려온 어떤 가장의 모습처럼 지쳐있는 이런 모습이기도 하겠죠 그럼 이 세 명의 모습들은 우리 모두 단 한 사람도 이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죠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벼랑 끝 같은 시간들 이미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험 앞에 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로뎀나무 하면 비참함의 상징이라고 하고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어떤 일들의 결말들이 일어나는지 보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라는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갈은 어떻게 이 이스마일은 어떻게 하나님이 바뀌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동안에 이 지금 자식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로 처해 있는 사람은 이것이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세기 21장 17절에서 19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그 목 놓아 울고 있는 하갈의 울음소리와 아예 죽어가는 울음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할 만큼 정말 그게 처해 있을 때도 있겠죠 운전대를 잡고 어떨 때는 혼자 골방에서 누구 하나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하갈처럼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 작은 신음도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 보게 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목 놓아 또 하나님께 간절히 골방에서 울고 계신 한 분 한 분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생할 수 있는 회복의 샘물을 터쳐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이스마엘처럼 버려진 아이 같아 보이지만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붙잡고 우리 꼭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으셔서 나도 살고 아들도 살고 딸도 살고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욕은 짠나물과 대쌀의 나물을 씻고 있는 이 욕에게 어떻게 축복하셨죠? 욕기 42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욕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왁께서 욕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왁께서 욕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왁께서 욕의 만련에 욕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사천과 낙타육천과 소천결이와 암락이 천을 두었고 아멘 지금 욕의 상태는 완전 바닥이었지만 이 바닥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욕이 거부가 되고 환경이 좋았던 것이 자기의 열심과 믿음처럼 여겨졌던 그 욕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르십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욕을 만져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혹 잘못된 삶을 살던 것을 이 고통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잃어버림을 통해서 좌절하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와 관계하고 싶어 하시고 나랑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오늘 욕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더 크게 경험하는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몸의 고통과 아픔 먼저 가족을 보내는 그런 슬픔 속에 호흡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 욕의 마음을 좀 깊이 알고 이런 과정 속에 승리로 하나님과 관계할 때에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욕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지친자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픔이었지만 나에게는 아픈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믿음으로 승화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더 지쳐가고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엘리아는 어떻게 회복시키시죠? 5절 7절 11기상 19장 5절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아의 모습은 하나님이 좀 책망하셔도 되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와서 아빠 나 죽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빠로서 지금 이 엘리아는 하나님께 그런 상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니까 그냥 죽을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아에게 단 한마디도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 지침을 다 알고 계세요 수고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읽으셨지만 엘리아가 한 번에 일어났습니까? 몇 번에 일어났습니까? 계속 일어날 때까지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칠 수 있지만 우리는 지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지금 주저앉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 엘리아처럼 좌절하고 그냥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죠 이렇게 정말 좌절하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피참한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어설 때까지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사실 그런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담고 있는 로템, 로템나무는 우리 예수님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영광된 본체를 갖고 계시지만 우리 가장 비천한 이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가장 바닥 낮은 자리로 오셔서 모든 이들을 품어내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이 알픈 등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죠 그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작은 다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있던 그 틀어진 그 비좋은 틈 사이로 빛이 스며든 이 사진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망가진 그 자리까지도 이 빛은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 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화 하나 듣고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어느 작은 어촌의 이야기입니다 어촌은 밤이 되면 새벽녘까지 고개를 잡으러 모든 남자들이 한 배를 타고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올 즈음 되면 각 가정마다 아이들과 이 남편과 아들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만선이 된 배를 기다리면서 다 바닷가로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안개가 자욱한 거예요 한 치 앞도 보지 못할 만큼 너무 짙은 거예요 그냥 모든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제대로 돌아올까? 막 마음은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 동네에서 소리가 지르는 거예요 불이 났다는 거예요 동네에 동네에 불이 났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달려가 막 불을 끄려고 했지만 다 불씨가 너무 거세서 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완전 다 실망하고 무너져 있었을 때 저 바닷가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기 잡은 어선이 돌아온 겁니다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그렇죠 그 짙은 한 게 집이 타는 그 불길을 보고 모두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이 타는 고통의 어려움은 우리가 겪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신 분이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는 것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로템의 처에 있든지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수많은 로템 속에 있는 우리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우리 다시 한 번만 1절로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에 눈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2절 고백합니다 하루를 사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에 눈들어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빛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놓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들 없는 사람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붙잡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로 인하여 나와 관계하자 나와 함께하자 나를 바라보면 내가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오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속한 이 모든 문제 오늘 주님께 다 넘겨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문제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